안녕하세요.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위기시전략 공동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에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딜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오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줘 보겠습니다.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에너지 위기가 1970년대 석유파당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유심히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블랙록 CEO가 공급 충격에 고물가 압박 수년간 이어질 것이다. 이거는 간단하죠. 물가 지표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중앙은행에서 인상폭을 2배 상향 조정한다는데 이것도 좀 참고 좀 하시고요. 중국 홍콩은 휴장이고요. 미 금리 빅스텝 지금 예고돼 있죠. 보시고 해외 증시 보시면 연말의 가능성인데 연말이거든요. 그만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유럽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행보를 잘 봐야 됩니다. 유럽 심각한 상황이고요. 미 유명 펀드매니저 지금 기술주 매수하면 큰 고통 따를 것이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투자를 좀 피하라고 기술주 근데 이제 어떤 기술주인지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 잘 좀 보시고 국채 3연물 이번 주는 많이 팔았네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많이 팔아서 그렇다. 이게 월봉을 보셔도 상당히 지금 아주 급하게 수직으로 올라온 감이 있고요. 지금 현재 3.113 그래서 지금 이 부근에 머물고 있는데 아마 이거 금리가 내려오기는 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좀 보시고요. 누가 팔았나 좀 보니까 외국인들입니다. 이번 주 하루주 우리나라 쇼코 선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을 팔았습니다. 지금 국채 매도가 지금 엄청난 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10년물은 10년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 비슷합니다. 살짝 좀 파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 10년물 보시면 10년물도 지금 파른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3.3% 상당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것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쪽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네 이게 외국인들이 채권을 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산 거보다는 판 게 조금 더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급격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 좀 심각한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게 아니라 이 정도 비율만 유지해도 뭐 괜찮은 건데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국채 쪽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달러는 완전히 널뛰게 했네요.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조금 비율로 보면 산 게 산 게 조금 더 많죠.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널뛰게 하는 모양이다. ADR값 88 네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86 네 조금 많고 그래서 심리는 조금 뭐 아직도 멀었습니다. 100을 좀 넘어가야 되니까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자 환율 코스피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이제 지금 횡보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출렁이질 않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변하는데도 보이시죠? 네 코스피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환율의 높이가 이 정도니까 원래는 이 정도면 코스피는 한 2천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한 5만원 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환율이 이렇게 널뛰기를 해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괴리가 많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잘 팔로우 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는 빅스입니다. 빅스는 도치 캔들 떴죠. 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갈 건지 방향을 전환할 건지 그래서 다음 주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저점을 확실하게 이탈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 상승에 대한 조정 다시 이 상승이 남아있다. 빅스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코스피 지수가 아래로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파동상으로 제가 볼 땐 1파 2파 지금 진행이 된 걸로 보이는데 반등도 지금 조금 시험 찼죠. 지금 그래서 2700대 중반과 2600대 거기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요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않고 지금 이러고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을 보시면 이동평균 상에서는 지금 60일 근처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60일 이동평균이 옆으로 눕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요. 자 매수 거래량만 증가한다면 상당한 반등폭이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고 한 2800이나 2850 정도 까지는 열어놓으시라 아니면 200일 수 있는 2870까지 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락폭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한 20 몇 프로 나와 있고요. 요건 미국 시장에 따라 반등을 한 건데 앞으로 상승의 그러니까 반등 큰 반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아니면 전체 박스권 하단을 붕괴하는 여기 저점이 있죠. 네 2550 여기를 붕괴하면 큰 폭락으로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몇 달 동안에 박스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든 아래든 그래서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어떤 신호에 의해서 내려갈지는 잘 좀 판단하시고요. 그런데 주봉에서 보면 의미 있는 모습이 생겼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데드크로스 났고요. 자 그 다음에 120주선 밑에 뭐가 주가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락 압력을 더 받는 걸로 그래서 반등을 나오더라도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세 하락으로 접어둔 건 맞는데 외국 시장 특히 미 증시에 따라서 반등폭도 세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잘 보시기 바라구요. 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인데요. 환율은 이번 달 들어서 지난달에 이어 지난달도 음봉으로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1237 여기가 여기도 1237 현재 거기서 머물고 있죠. 추세는 상승추세거든요. 예 모든 지표가 다 가르키고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서도 저점 고점에 대해서 되돌림이 23%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행보를 좀 보시고 현재 모습은 그냥 전화선만 깨져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여력은 많이 남아있구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면 1210원 정도까지 열어놓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요.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구름대도 있죠.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마디 하나 보시구요. 후행스펜이 아직도 캔들 위에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늘 보시죠. 완전히 널뛰게 했죠. 네 자 어제 폭등 갭으로 떴다가 또 갭으로 떨어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구름대 지지 모습 나오고 있고 자 뭔가 이제 반전의 실마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perks 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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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띠드 조만간 에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콧스비 반등은 세게 안 들어올 수도 있다. 환율을 잘 보자.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일목 균형표 상에서는 여기 역전되어 있구요.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고 그 다음에 후행스펜도 캔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호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환율. 그래서 아까 외국인들이 환율 조금 더 샀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환율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을 칠 것 같다. 그 다음에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이 좀 많이 팔았어요. 기관이 좀 사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선물 갖고 또 조절을 했죠. 외국인은 오늘 참여도 안 했고요. 오늘 거래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금융투자 애들이 좀 샀고요. 연기금 조금 샀고. 추위를 보시면 여기 보면 외국인 들어오지도 않았네. 코스닥은 좀 팔고. 차익. 비차익. 선물. 선물 이렇게 봉들이 좀 짜리몽땅 하면 뭔가 냄새가 나요. 이렇게 크게 하면 어떤 방향성의 변화가 주려고 하는 건데. 오. 콜을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푸트. 미니. 이렇습니다. 보시고. 투자일자. 외국인들은 거의 없어요. 기관하고 개인 간의 싸움인데. 5월달하고 2월달. 5월 한달. 그렇죠?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증시 자금 보시면 5월 31일 날 마이너스 나왔죠. 21.5천억. 그래서 코스피와 이거. 응자 잔고. 이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SK하이닉스는 뭐 오늘 별거 없었네요. 네. 네. 매매도 없었습니다. 거의. 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네. 자.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10만 6천원 여기 근처에서 계속해서 지금 개기구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준선 전원선 밑에 있고요.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네. 한 번 이렇게 두드려 맞고 나서는 이때 외국인들이 팔은 거죠. 그래서 여기 C파가 진행 중이고.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암울하게 보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 둘. 자. 얘 3개죠. 구름대 밑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기준선 전원선. 자. 후행스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려갈 걸로 지금 보이고. 어.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100원 올랐어요. 네.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죠? 네. 외국인은 좀 팔았죠? 음. 좀 팔았고. 그 다음에 변화도 없고 거의.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구름대 걸리네요. 예. 기준선 바로 위에 있긴 한데. 후행스팬도 머리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 박스에서 붕괴된 이후에. 요 큰 박스 보이시죠? 요거. 자. 보이시죠? 예. 그래서 딱 중간에 있는데. 방향이 얼리 틀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 LRS 마이너스. 자. 얘가 설설 올라오고 있죠? R². 그러면 하락으로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예. 잘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꼬꾸라지면 또 지수 내려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따라서 얘가 출렁출렁 하는데. 요거 잘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시총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봉을 잠깐 보면. 네. 좀 암으로 합니다. 암으로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자. 구름대 살짝 저항이고요. 지금. 자. 여기 호전됐고.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전제 박스권. 네. 그 다음에 거래량은 안 섰고. 그 다음에 상승의 어떤 그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 기술적으로 이걸 봐서 지금 더 갈 수도 있다. 뭐 121선. 그 다음에 201선까지. 그래서 한 2800? 예. 그 정도가 수익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 조건이 뭐냐. 예. 거래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아시겠죠? 0.4% 올랐는데. 거래량이 좀 세게 서면서. 그러니까 여기 21. 20 거래량. 요거 20과 5일선. 요거. 요거를 좀 뛰어넘는. 그러니까. 한 요만한. 한 요만한. 이 정도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게 좀 올라가 주면. 예. 그 희망이 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럴까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이런 거래량들. 좀 크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없어요. 거래량이. 그래서 조금 올라가기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뭔가 변화의 조짐이 확실히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항을 받고 있고. 자. 얘도 60일. 예. 네. 후행스펜은 캔들 밑에 있고요. 코스피보다 좀 약한 모습이다. 예. 조만간 확실한 방향을 잡을 것 같고요. 자. 옵션 포지션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 주 9일 날이 동시 만기죠. 그러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3일 남았나요? 예. 그래서 음. 요거 포지션. 잘 좀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투 차트인데요. 여기 후행스펜을 보세요.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오고. 갔다가 내려왔죠. 그죠? 거의 그 부근에. 그죠? 예. 자. 그래서 다시. 얘가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얘 올라가면 뭐예요? 네. 지수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미 증시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좀 생기겠지만. 네. 지금 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죠. 음. 자. 그래서 푸슨 널뛰기고요. 그 다음에 콜은요. 네. 까만 선 보세요. 이게. 계속 내려오죠. 그죠? 네. 계속 땅굴 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참여자들. 사실은 상승으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그렇지만. 네. 또. 미 증시에 따라서 변화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자. 횡부하는 거 보이시죠? 자. 부컬 레이셔 거래량 푸시 유리했고요. 거래대금. 네. 콜이 살짝 유리했습니다. 자. 코스피 200이요. 네. 자. 코스피 200은 61선과 구름대 저항을 받았고. 음. 자.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고. 기준점 전환선 위에 있고. 자. 상승 전환을 모색을 하는 것 같지만.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점. 이쪽에 물량을 소화하는 건지는 좀 더 지켜보고요. 그죠? 아. 이쪽. 음. 요기. 자. 요 부분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거래량 안 들어왔죠.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예. 잘 판단하시고요. 자. 요거는 선물. 네. 357. 네. 요기 종가죠. 예. 지금 못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방향전환? 이런 것도 보시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기껏해요. 전환선 근처에 있어요. 기준선이 있고요. 주봉이고요.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습니다. 멀어요. 상당히. 아직도.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고 올라갈 건지는. 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양봉이 서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 그죠?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357을 넘어서 올라가는 흐름이 생겨야지만 반등의 기미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구름대 걸리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기본적으로 올라갈 듯한 모습이지만 어때요? 네. 아직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네. 랭코 차트. 계속 하락 추세지요. 좀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돼요. 이런 게. 반등하는 연구간. 이때가 언제냐면. 작년 12월 달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개 정도는 나와주야. 여기가 이제 얼마냐면. 376에서 392까지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의 파동과 둘 하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자. 주봉도 마찬가지죠. 네. 반등. 여기서 내려오다 반등 주고 내려오다 반등 주고 내려오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내려가는. 네. 전형적인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 네. 그래서 여기 곧잠이 6월 달이에요. 네. 6월 25일 주간. 네. 보이시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일단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네. 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조금 횡보. 그렇죠? 횡보성. 어떤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확실한 반등은 이거로 삼으면 되시겠습니다. 이거로. 네. 확실하게 빨간 게 딱 뜰 때까지는 안심하지 말자.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대외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자. 외국인들이 2464개 약 샀지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일봉을 보시면. 주봉을 잠깐 볼까요? 자. 주봉에서 여기서 보시면. 네. 120주선과 20주선 만났죠? 못 올라가고 있죠? 네. 얘는 이때 깨졌어요. 네. 하락 추세입니다. 이때. 이때. 음. 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지금 LLS R스케어드도 보면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하락 추세. 네. 그 다음에 좀 무서운 얘기는 이거. 네. 이 선. 60주선이거든요. 60주선. 완전히 휘었어요. 60주선이. 그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휜 거. 네. 그래서 지금 조금 겁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여기 23.71% 보이시죠? 여기. 6월 25일 주간에. 음.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네. 너무 지금 힘이 없어요. 시장이.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역별 상태에서 지금 61선의 저항을 받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은 이때 12월 24일 최대 수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얼마? 29만 4천개약. 그런데 지금 얼마냐면. 네. 20만 2천개약입니다. 9만개약 정도를 이때부터 팔기 시작을 했고. 이 방향이 지수의 방향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전적으로 선물만 가지고 지수를 컨트롤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에 유념하시고. 네.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박스권의 지금 하단 쪽에 있는데. 네. 요런 그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시다가. 반등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네. 366, 370 뭐 이 정도까지는 반등은 허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붕괴시킨다라면. 여기. 네. 엄청난 하락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왜? 여기서도 그랬어요. 네. 작년 10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냐면. 네. 올 1월 달까지. 네. 그때 요 때 붕괴 딱 시킨 거거든요. 이 박스권. 박스권이 지금 길어지는데. 이 박스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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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 박스 지금 현재 요 박스권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살짝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 생각은. 이 박스를 상단 돌파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계속해서 출렁출렁하다가 내려왔고. 출렁출렁출렁하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엄청난 큰 박스였어요. 이거. 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3단계에 걸쳐서 내려왔는데. 반등이 제가 생각해도 반등 들어올 때가 됐는데.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 수급이. 이렇게 보면. 수급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래서 앞으로 조금은 좀 난해한 시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로든 아래로든 엄청난 반등 아니면 엄청난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로에 서 있고요. 아무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끝나고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개인들 포지션 보면 8조 3천억. 포지션은 롱 포지션. 상방으로 배팅이 되어 있고요. 기관을 보시면. 짠. 살짝 상방.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 보시면. 7조 6천억. 하방 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오늘 많이 나갔네요. 미결제. 2만 천 계약 나갔네요. 예. 오늘부터 시작했네요. 그죠. 이게 큰 변동성이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미결제 약정을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높네요.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박스권이. 예. 박스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로든 아래든 엄청나게 널뛰게 할 것이다. 예. 지금 이때는 이 박스 때는 하다가 그냥 푹 시작했잖아요. 네. 여기서도 하다가 팍 튈지 폭작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거 좀 주의하시라. 잘 좀 보시고요. 잘 체크하시고 공부하시고 투자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하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변호광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